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슈퍼주니어입니다. 저희 슈퍼주니어 엠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사랑하는 아끼는 후배들이자 동료 연예인이자 은혁씨가 두려워하는 상대들이죠. 제가 두려워하는.. 은혁씨만요. 제가요? 네. 저는 시윤씨가 두려워합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미스에 의해! 네. 중국어 2번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새 앨범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번째 앨범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슈퍼주니어 엠이 정말 멀리서나마 꼭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중국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께 우리 조미씨와 헨리씨가 또 인사를 드리죠. 중국어요? 네. 저희 슈퍼주니어 엠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하고 맞을까요? 네. 미스에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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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에이가 드디어 중국에 본격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미스에이가 드디어 중국에 본격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미스에이. 컴백이네요. 컴백. 컴백이죠. 데뷔가 아니고 컴백 아닙니까? 모두 다 알다시피 미스에이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민양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국 멤버가 멍치아 멍치아 왕페이페이 거기에 수재양이 또 광주대표 네. 그렇죠 그렇죠. 멍치아 양과 또 왕페이페이는 또 되게 오래전부터 한국에 넘어와서 낯선 나라에서 연습을 오랫동안 했던 저희의 동지인데 이렇게 중국에서 활동을 한다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분들처럼 정말 열심히 무대를 꾸미시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아마 미스에이 무대에 열광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 중국 부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화이팅 한 번 할까요? 네. 미스에이파이팅! 지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Miss A는 제가 이미 이미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iss A는 이 시각의 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이 시각을 봤을 때, 저는 제 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소식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나 둘 셋! 정말 요새 정말 이분들 하면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겨요! 미스에이! 미스에이분들의 중국 진출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분들의 요새 노래가 또 어떤 노래죠? 굿바이 베이비 굿바이 정말 매력적인 노래로 이렇게 한국에서 멋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정말 멋진 성과를 보여주길 바라며 자 우리 모두 화이팅 갑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금까지 투비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우리 미스에이 친구들이 드디어 중국 진출을 한다고 해요 너무너무 축하하구요 지아랑 페이가 아무래도 중국인이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에서만큼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들인 만큼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고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Pennsylvania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孫가위입니다 저는 미스에이 한국 한국 여 Franco에서 한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 작품에서 한국이기도 하죠 미스에이의 중국 진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아주 설레이는 마음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미스에이은 우리 회사에서 유일하게 고향이 두 나라 조국이 두 나라인 그룹입니다 특히 지하와 페인은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또 가수 생활을 하면서 중국이 많이 그리웠을 텐데요 여러분 드디어 중국 팬자로 그 곁에 들어 돌아가니까요 많은 사랑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미스에이 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정입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너무나 이쁜 그룹이자 미스에이가 중국으로 또 넓혀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스에이 미스 아시아인 만큼 정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정말 모든 아시아 또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멋진 그룹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중국 팬 여러분들 우리 미스에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두 이쁜 그룹이 이쁜 그룹이 green tea 미스에이만들어 파이팅! 이제 여러분의 인사드립니다 기회에 이런 원자 하나의 고객들에게만 원하는 신의 민사님을拜拜 그래서 여러분의 인사드립니다 이 인사드림가 가장 굉장히 지금 가장 잘 listened 미스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루트 산이 산이 산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A 클래스, Miss A, good bye baby good bye. 너무 진짜 너무 좋은 노래로 요즘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Miss A와 되게 연관이 많아요. 제가 맛좋은 산으로 활동할 때 민희 도와줬고 개인적으로 또 Miss A의 광팬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중국 진출을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중국에서도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무대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 모두를 깜짝 놀래킬 거라고 믿고요. 많은 응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Miss A 화이팅! 작년 11월 중국 첫 쇼케이스 이후로 이번에 정말 본격적으로 Miss A가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중국 멤버들이 있잖아요. 아 정말 중국어 당연히 잘하죠. 한국말 당연히 잘합니다. 노래, 춤, 몸에 빠지는 거 없어요. 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Miss A 친구들 중국 앨범도 활동도 모두모두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신망자자 도도 환주 Miss A의. Miss A의 일어! 중국의粉丝们. 전화하고. 우리 미세 A의 일어! 저희는 11월 새 여기에는 오늘은 stories 화합회장에서 중국의 팬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팬들 우리의 팬들과 함께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고고주쥬 고고고주쥬